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단 전지거리기 한번 해볼게요.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밑으로 내려왔어요. 반대편을 돌려주시고 반대편을 돌려주시고 반대편을 돌려주시고 반대편을 돌려주시고 반대편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문도 크게 자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이쪽으로 가슴을 이 모양을 호체 하시면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빨라 눈에 나오고 눈에 안 멀어지고 눈에 안 멀어지고 자 이쪽에 안 멀어지고 두 송이 그리구요 이 부분도 조금 올라오면 좋겠죠 이렇게 올려오는게 좋겠죠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밑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안 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안 돌려주고 이쪽은 좀 작게 만들어 주고 이쪽은 좀 작게 만들어 주고 이쪽은 또 넓게 한 번 펴고 넓게 한 번 펴고 이쪽은 조금 올리고 이쪽은 좀 올려주세요 이쪽은 좀 올려주세요 이쪽은 좀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거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하게 써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음에 자 이거를 이거를 자 우선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리프를 자 머그러움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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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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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으로 왔어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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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 으 으 으 으 자 이런 데도 살짝 살짝 입맥이 조금 보이게 다음 이쪽으로 가세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으 자 여기도 살짝 인맥이 조금 보이게 아 아 5 으 으 으 으 으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자 여기다 찍어주고 자 이 정도면은 자 전지 목동 그리기입니다. 자 이거 한번 올려가지고 자 이 정도 다음은 여기에 여기 다시 이거 맞춰서 굵게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목동을 여기 전지 그리기입니다. 전지 자 자 이것도 항상 추가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멘 아멘 자 여기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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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수술 이렇게 하셔야 여기 너란걸로 너란걸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목단 전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재는 이쪽에 쓰든지 이쪽에 쓰는게 좋겠네 목단삼수 원부수 그러면 보면 하재는 이쪽에 그냥 꽃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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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게 도게 꼭 라벨이 이런라 아멘 고추 자 오늘은 목단 전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